삶의 한 시점에서 우리는 세계를 여행하며 해외에서 공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아마 중국, 미국, 영국, 일본, 호주, 프랑스로 갈 수도 있겠죠.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. 기회가 왔을 때 뒤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쫓아가세요. 특히 해외에서 공부하는 곳은 외국에서의 삶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시기 중 하나입니다. 무섭고 힘들지만 그곳은 가치가 있습니다. 또 만약 여러분이 혼자 떠나게 된다면 더 무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더욱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. 여행은 자신을 발견하는 요정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다양한 문화와 방식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곳입니다.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줄 미쳐 알지 못했던 강점과 능력들을 발견할 곳입니다. 이 경험들은 당신을 변화시킬 곳입니다. 해외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분은 일생동안 지속될 이야기, 경험 그리고 더 많은 추억들을 사할 곳입니다. 이 새로운 장소가 여러분의 새집이 되더러 가세요. 세상에 일부러 살아가면서 이곳에 있는 동안 노릴 수 있는 모든 것은 경험하세요.